네, 이제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무대, 여인교수 상상블 선생님들 모두 나와서 꾸며주시는 무대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공식 주제가였습니다 아미고 스파라스 엠프레, 영원한 친구라는 곡과 오페라 나비 부인의 유명한 합창곡이죠 허밍 코러스, 그리고 오페라 루치아 디 람메르모에 나오는 열정적인 합창곡입니다 끝없는 환희를 그대에게 이렇게 세 곡을 여인교수 상상블의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주년 기념 정기연주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뭐랄까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함께 계시진 않지만 사실 여기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늘 무대를 함께해왔던 그런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더욱더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홍보도 좀 하고 가야겠죠 아까 우리 박윤희 단장님께서 YTN 아침 뉴스를 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까지 아침 뉴스 했고요 올해부터 이번 주부터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 4시에 YTN에서 하는 YTN 뉴스큐를 진행을 하고 왔는데 그때 시간이 되시면 좀 시청을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날강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